소환 소환해봐 좀 멀리서 소환해봐 어 좀 멀리서 어? 갔다 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저기 세게 밖으로 나온거 아니에요? 뭘로? 어디갔니? 어? 내가 보고있어 근데 밑에 없는거 같은데 어디갔니? 자 제가 따로 소환할게요 얘였나? 소환하자마자 TP 되는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소환해야 되는거냐 도대체? 그럼 끝난거지 뭐 아 여기있다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근데 바로 핏볼로 안잡히면 얘 도망친다는 소리잖아 설마 어? 도망가.. 어디가.. 여기있나 보다 엔드웬인데? 엔드웬인데 잠시만 어디갔니? 지금 요근처에는 없어 이쪽으로 오지마 반대쪽이야 적어도 내가 지금 서민층으로 보고있는데 요근처에 없어 나도 왔다 갔어 힙볼 안녕하세요 이모가 오지마 어? 야아아아아아악 사라졌잖아 얘가 어디요? 어 자꾸 TP 짠는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간거야 얘 짠짠 아아아아아아악 앞에 있었는데 랩마블 자꾸 도망치니까 운영자님이 계속 소환해주는거 같은데 내가 봤을땐 이러다가 막 융겔라 쳐다보는거 아니야? 아아아아악 그만해 아니 퀵볼 3개 썼는데 왜 안잡히지? 펄스몽 아 맞는데 펄스몽으로 할걸 펄스몽은 보여줄게 없어 펄스몽은 보여줄게일걸? 펄스몽은 보여줄게일걸? 아니네 옹골찰턱이네 괜히 지나 시켰네 아잇 멍파치 또잡으러 가자 잠시 후 아 근데 멍파치 왜이렇게 안나오냐 아 어때요? 아 벌써 멍이 나왔네 아 멍파치 무한볼 생성체제를 해야된다구 어 멍파치다 여기 멍파치다 네 갑자기 두마리가 뾰롱하고 뜨네 이렇게 못잡으면 여기서 전봇하고 있을게요 뭐야 아니 퀵볼이 안잡혀 이제 버근가봐 아니 이정도로 퀵볼 확률이 낮을리가 없는데? 그리고 어차피 빨간교토리 있어가지고 아잇 에잇 야 한번밖에 안 흔들려 자꾸 죽어 퀵볼이 비싸네 근데 비싸네 퀵볼 다섯번 던졌는데 전부다 일반 포켓몬 다섯마리 다 못잡았어 퀵볼 개쓰레기네 나 근데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사라졌어 케미님 케미님 왜 퀵볼 탁놈우 시낙 어라 와 좋아 드레블르 좋아 드레블르 좋아 와 개 좋아 에잇 안좋아 드레블르의 점프력이 약간 심상치 않아 점프 한번에 80c 이동해 이정도면 나는거 아니냐 점프 한번에 블록 우린 그런걸 비행기라 부르지igent 아니야 이 농장은 뭘로 만들어진 농장이길래 밑에서 도로로록 소리가 들리니? 저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농장에서 기괴한 소리가 나자꼬 아니에요 아니에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3대창이다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다 몰라 재민 다 몰라 가볼까? 고! 고! 알겠어 고 잠시만 난 타고도 도와줄게 오케이 가자 오 피했어 아 재민님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될걸? 재민님 내가 뒤에서 밀게 나 죽어 나 죽어 라니야 나 죽어 라니야 하하하하하하 내가 뒤에서 밀게 재민님 으아아아아악 어? 재민님 왜 죽었지? 재민님 죽으셨는데? 라니야 죽여줘 아! 라니야! 죽였어 죽였는데 같이 죽었어 우리 이거 안 해도 될거같아 트리플팀 하하하하 트리플팀 3대창 좋냐? 3대창 좋냐? 트랙 해놨어 하하하하 아 근데 밥이 없어 돌이니 먹을지 없다 하하 뭐요? 어? 하하하하 아 돌고래가 우리 장난 우리 그 물건 가지고 장난쳐요 아 기하니 그걸 왜 하하하하 우와! 왜이렇게 많아? 죽어 이 재민이들아 하하하하 반등 있다 야 여기 왜이렇게 템이 많아? 뭐야 3대창 떴어 떴다고? 어? 여기 3대창 떠져있는데? 야 내꺼야 3대창 패스할게요 가져가세요 어 어 어 어떻게 가져가지? 어 다 놓쳤대요 다 우가 데미니님이 가져가실수 있어 어 그 본인만 가져갈수 있는거 아닐까? 아 지금 본인만 이러니 어 어딨어요? 내놔 쪄쏘이유 물건 뿔이를 그냥 뿔이라고 알겠어요 이게 어 어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때 주작이야 왜유? 왜냐? 삼직창이 이렇게 4급도 풀린 상태로 떨어질 리가 없어 그럼 누가 떨고 온 거에유? 운영자! 그렇구만유 이런 건 원하지 않는다 대추요 어 근데 나는 죽을 때 삼직창 떨어지는 거 봤어 왜 그래? 미안 내 삼직창이 왜지? 먹는 사람 임자기네? 맞긴 해 다음으로 와보세요 누가 저기 개 막아놨어 왜 막아놨어? 몰라요 몰라요 으아아악 시비 걸려서 살았어 뭐야 저게 뭐야 시비 걸려서 살았어 시비 걸려서 살았어 이게 옥가야 아 이걸 왜 옥가랑이 개구라 치지마 사라진 말 치지마 시비 걸려서 살았어 아니 몇몇이라랬는데 업그레이드 했더니 거기다가 죽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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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 되는거지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야 맛있다 이제 만족하니? 몇분을 기다리는 음식이라니 으아아악 도와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었었니? 야 근데 나 중간에 시비 걸려서 멈춘거야 야 어 일단 주작이라고 하기도 힘들겠다 야 어떻게 저것도 사냐 온재민이 여기서 또 발동해버렸다 이뻐 양아질을 아니야 이거 아니 자 마지막은 마저 볼 포켓권으로 하겠습니다 다이안 퀵볼 5개 에라이 퀵볼 이거 쓸모없는거 이거 포켓몬도 못 잡더만 나 5분동안 트렌드 준비하고 있었어 오케이 인정 와 삼지창 세다 개쌤 개쌤 개쌤지 다이안몬드 권보다 쌤 개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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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함정이 왜 필요하지 때려잡으면 그만 아닌가 어라 어 근데 나 나 요즘 생존기 할 때 운이 너무 안 좋아 아니 아니 심한 점프에서 오세요 점프에서 오세요 치 그냥 뽑힌 사람 없지 않아 아니야 뽑힌 사람 두명 있을걸 왜 또 쳤어? 돌게 한 번 뽑아버리지마 너 아님? 니가 돌검 들고 있었는데? 너 돌검 이벤토리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아니야 내가 봤어 란이 있어 란이 있어 이거 오빠 있어 없어 없어? 디아님 디아님 그래 디아님 배 갈라봐서 있으면 어떡할래 있으면 있으면 있는거지 뭐 어떻게 그래 한 번 갈라볼게 어? 아니 왜 나이 갈라 너 뭐야 넌 또 아니 왜 나이 때려 미친놈 아니야 내가 아니 왜 나이 때려 나비 내가 갈란을 일킬라 그랬구만 난 너무 얻고래 넌 왜 얻고래 넌 왜 얻고래 니가 먼저 찾잖아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보 안녕